안녕하세요 저번주에 팥 수확 다 하고 말려 놨거든요 양파망에 넣어서 말리고 저는 이대로 따로 까지 놓고 밟아버리면 돼요 다라이에 넣어서 껍데기만 골라내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팥은 물에 깨끗이 씻어서 건조 한 번 한 다음에 보관을 할 거거든요 팥은 오래 벌레가 너무 많이 먹어서 진짜 한 절반 정도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정도 수확할 수 있어서 다행이죠 양파망으로 3망 반 정도 수확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라이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껍데기 다 분리 했고요 두망은 아직 조금 더 건조를 시켜야 돼서 두망만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고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